가수 정동원의 어머니가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서울 생활에 대한 뜻밖의 심경을 밝혔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동원의 어머니는 인기 드라마 미운 오리 새끼 최신 트레일러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어머니의 출연을 기대하며 그녀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는 녹화 현장에서 재혼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모두를 눈물짓게 했습니다. 정동원은 어머니가 재혼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랐지만 어머니는 재혼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놀랐고 mc 신동엽은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과 시어머니 등장으로 인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다며 호천에서 모든 일을 계속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동원의 어머니가 성실하고 생각이 깊은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위해 포천에 있는 집을 수리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정동원의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정동원은 가정에서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정동원의 어머니를 둘러싼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